안녕하세요. 판례용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대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0일자 판례용부 민사 법무사의 조언과 가처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76-218 선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가등기권자입니다. 법무사회를 당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결국 상부 기약됐죠. 이런 것이죠. 원고는 2012년 10월 30일 날 D.O.와 투자약금을 체결합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그러니까 문제가 부동산이 있었죠. 이 부동산 매도 시에 투자약금을 어떻게 체결하냐면 15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그러니까 아마 투자금은 얼마를 줬겠죠. 그리고 D.O.가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D.O로부터 매매 대금 중에 15억을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매가 실패하면 원고에게 33억 원을 매도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33억 원은 훨씬 싼 가격에 매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억을 반환한 거냐, 33억 원을 매도할 거냐, 이거의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걸 위해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D.O.가 이행을 하지 않아요.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원고가 법무사인 피고에게 권리 확보 방안을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는 어떤 법무사인 피고가 조언을 어떻게 하냐면 가처분 청구소송을 하고, 가등기 청구소송,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달라는 청구소송을 해라. 가등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등기를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를 해라.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하면 이후에 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와도 가처분의 효율에 의해서 괜찮을 때 가압류는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가 이제 가처분 등기를 했어요. 하고 그리고 나서 D.O의 채권자들이 이제 가압류를 막 우수수수하게 되는 거죠. 원고는 가등기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신청을 하고 그 뒤로 가압류 등기도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됐지만 가압류 등기는 말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원고의 의뢰로 피고는 다시 가등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다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신청은 가등기를 위한 소송에서 이겨서 가등기 신청을 하면서 가압류 말소를 했더니 가등기는 됐는데 가압류 등기는 말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가등기 됐으니까 이거에 기한 본등기를 하자. 본등기를 하면서 다시 가압류 등기를 말소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본등기는 됐는데 가압류 등기는 등기관이 각하해 버립니다. 너 이거는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원고가 이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스스로 집행해제 신청을 한 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말소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고가 가압류 등기 채권자들한테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고 직접 가압류 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법무사에게 이제 한 거죠. 네 조언대로 했더니 가압류가 말소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1억 2천만 원을 어쩔 수지 지급하고 가압류를 없앴는데 그 손해를 나한테 보상해라 라고 소속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가등기 청구를 위한 가처분 등기가 있을 때 그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본안에서 가등기가 이겼고 그 가등기에 대해서 본질기가 됐을 경우에 이 원래 가처분의 효율에 의해서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안 되는 건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가처분 등기 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 확정되면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 여기는 가등기 청구권이죠. 가등기 청구권 내에서 가처분에 저축되는 행위의 효조를 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처분 시에 가등기 및 본등기 시에는 이에 저축되는 가압류는 모두 효력 상실한다. 즉 두 번째 가압류 신청 본등기 신청하면서 가압류 신청이 뜰 때 그 말투 신청일 때는 가압류가 말소되어야 되는데 등기관이 잘못해서 각하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 각하 신청이 돼서 이의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서 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원고가 스스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시키고 가압류 등기관한테 1억이 신청을 준 거기 때문에 결국 법무사의 피고의 조언은 문제가 없었는데 원고가 제대로 다투지 않아서 못 본 거다. 이렇게 돼서 결국 법무사는 소외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등기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고 가등기의 본안을 이겨서 가등기를 하는 본안 판결을 이겼다. 그러면 그 가등기가 되고 그 가등기에서 본 등기가 되면 본등기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 이 가처분의 효력에 의해서 이후에 있는 가압류는 다 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사의 조언이 맞았던 거죠. 결국 등기관이 각하한 후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원고는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원고가 가처분 등기를 그냥 말소하고 가압류 등기를 변제함으로써 소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무사인 피고의 소례 매장 책임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가처분의 효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특이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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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